예능이나 드라마를 들어 음악 프로그램이나 교육방송의 선도주자 EBS가 여러분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. 교육평등을 위한 보다 풍성한 학습콘텐츠 EBS2 이제 시작됩니다. 다양한 시기 효과도 확실할 수 있고 과학이나 이런 케이블에서만 볼 수 있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쉽게 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영어가 제일 오면서 따라해볼 수도 있고 많은 콘텐츠도 생기고 좋은 것 대한민국엔 20만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디어입니다. 국내 최초 다채널 기술 도입을 통해 별도의 유료 혹은 유선방송 없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주인공인 주인공인